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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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픽에겨둘은 함께사에 많은 감사를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해 수 있는 장소로 전해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기회에 얻어서 이어져서 강한 의견과 함께사연기과 협력하는 경험을 꾸중해 한국 경험을 응급하는 경험을 향해 기사를 나누어 하는 관계를 지켜내 hani impact-profit alignment and on contributing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ooking ahead, our goal is to expand our green and sustainable energy solutions beyond Vietnam and contribute to SDGs with Lycomatic impact stars around the world. Thank you for joining us. PTPRONO 프로그램 자체가 매주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1대1 투자자 미팅까지 잘 잡아주셔서 저희 기업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보다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여러 유리를 했지만 국내에서는 잘 안되지만 항상 해외에서 이런 성과들을 인정을 받아왔거든요. UN에서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2부에서 계속 аресттирована. 일단 정상에서 내장을 받아들여 요거는 전망자는 안내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으로 아무거나, 2부에서 5개의 방법이 amongennation을 받아들여 있습니다. 3부에서 5개월이나 복원의 방법과